아 또 인터넷 또 안 돼. 저녁이면 대부분 인터넷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날름날린다 인터넷 안 되는 거 싫어하냐 이거. 불을 좀 했습니다. 교육을 좀 먹어야지. 어떻게 됐어. 먹어봅시다. 어머니. 그리고 너네네들. 후후 후후 좋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수보니까 김시댕장꺼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네 오래된거 몇만대가 깔려있다는데 5,000,000원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즘 밤에 잠을 못자면 낮에 졸려. 잘 자를 수 있더니 시간이야. 한 번 마시고, 우유를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네! 아 아 꽉 아 아 어쨌든 이제 신이소가 마지막 주저를 하겠죠 이게 치손맹 신이소 아 어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책 불렀는데.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자꾸 인터넷이 안되니까 짜증나네 진짜 폭발 직전인데 지금 먹으면 더 먹어봐야죠 커피 땅콩 은근히 이게 중도성 있어 내가 맥주 한절로 먹어야 되는데 몇개 먹으면 달달하라니 달달하니 미심심할때 옛날에 오징어 땅콩 맥주 한절로 먹었는데 많으니까 소주도 금리 금리는 동결시켰는데 미국이 저렇게 올렸으니까 격차가 벌어지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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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än 여러분이 이것도 먹을 수는 Hai kä 헴 안 instantaneous 나 이 여러분이